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70페이지 유리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쪽입니다 유리공사 관련돼서 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유리공사는 이 유리가 무엇이냐 이 유리에 대해서 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리들을 주의하셔야 되는가 특징이 있는 유리입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되든 안전유리든 어떤 특성이 있는 유리를 우리가 정확히 구분학습을 해두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보면 후판 유리 나오죠 보통 뚜껑은 것이 후판이라고 하죠 철판에도 6mm 기준 작거든요 이것도 6mm입니다 그래서 6mm 이상의 뚜껑 유리를 후판 유리라고 칭합니다 무늬 유리는 여러분들 옛날 꽃무늬도 있었고 많죠? 마른 목걸이, 빗살무늬 이런 것의 형태와 같이 우리가 이 목적이죠 밖에서 보면 사람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누구다는 모르죠 얼굴을 정확히 모르니까 맞죠? 그런 형태 그래서 투사방지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무늬 유리예요 그래서 무늬 유리하면 그걸 명심하십시오 투사방지용 이걸 꼭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무늬 유리는 그리고 망임 유리 망임 유리는 안전유리에 속하니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망임 유리 망임 유리는 금속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속망입니다 이렇게 이런 금속망을 갖다가 삽입해서 만든 유리가 망임 유리 개념이 됩니다 망임 유리는 금속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예요 금속망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속망을 삽입해서 그래서 보통 유리가 일반적으로 하재가 발생하면 유리가 팍 깨지면서 하재가 위로 확산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방아용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하재 방지 목적 그래서 보통 하재 확산 방지 목적이죠 하재 확산 방지나 아니면 도난 방지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도난이나 도난 방지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망임 유리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에 많이 쓰는가 하면 이런 쪽에 상업 지역 같은 데 있죠 그래서 상업 지역은 검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떻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겁니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가깝잖아요 그럼 내 땅이 이만큼인데 상업 지역은 검폐율이나 용적률이 크다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를 많이 차지해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웃 건물과의 건물이 가깝죠 그러면 하재가 발생했던 이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망임 유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지역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에 있는 것이 망임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복청 유리가 나와요 복청 유리 영어로 폐학을 써죠 복청 유리 유리가 두 장이 돼도 되고 세 장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장이나 세 장의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둔 거예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다가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둔 거예요 건조 공기층을 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청 유리 폐학을 놔서 개념이 됩니다 폐학을 놔서 복청 유리 폐학을 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학을 놔서 이 복청 유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열이나 방음이죠 단열이나 이런 방음 방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복청 유리예요 그런데 이 복청 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문 제작에 대한 현장 가공이 안 돼 현장 절단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가공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제 강화 유리가 있죠 강화 유리 그러면 강화 유리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배강도 유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강화 유리가 있고요 강화 유리하고 이 배강도 유리 배강도 유리 둘 다 열처리해가 만드는 건 같아요 열처리 열처리에서 강화 유리나 이런 배강도 유리는 열처리해가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강재도 샘물 녹여가 아니고 냉각시켜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냉각 속도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재가 강재도 냉각 속도에 의해서 강재가 강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 강화 유리는 이제 열처리에서 이제 차강공 뒤로 빨리 냉각시키는 거예요 이건 급냉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급냉시키고 배강도 유리는 찬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어서 선행시키는 게 배강도 유리 이건 선행이에요 냉각 속도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행이고 차가운 공기로 서서히 불어넣어서 냉각시키는 것이 배강도 유리예요 그래서 깨질 때 틀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강화 유리는 깨질 때 이렇게 작은 파편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잘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근데 얘는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리 이런 식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깨지는 건 배강도 유리예요 그래서 얘는 강하죠 그래서 보통 건물 저층에 쓰는 게 우리가 현관 같은 데 있죠 우리가 추립문 그래서 강화 유리문 이런 데 쓰는 게 강화 유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중층이라고 이제 높은 부분 있죠 고층부 그래서 저층부는 얘를 쓰고 고층부는 이 배강도 유리 형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열 처리한 유리들은 명심하십시오 얘들은 알아둘 것이 이거는 현장 절단 가공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현장에서 절단 가공 안 돼요 절단 가공 안 됩니다 현장 절단 가공 안 되는 유리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 이제 6번에 이제 접합 유리 나와요 자 이제 접합 유리도 안전 유리이기 때문에 공부해 놔야 되죠 접합 유리 뭐 이미 출제도 되었습니다 접합 유리 자 접합 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두 장 이상 유리 사이에다가 폴리비닐 합성 수지를 둔 거죠 폴리비닐이 합성 수지잖아요 그러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다가 자 이 합성 수지 중간막을 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합성 수지 폴리비닐이 합성 수지입니다 합성 수지 이 중간에 막을 둔 거예요 부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 수지를 둬가지고 이제 150도 여기로 강하게 접합해서 만든 유리예요 그러면 이 접합 유리의 특징은 파편이 이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깨졌을 때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안토록 한 유리입니다 안토록 한 유리가 바로 접합 유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접합 유리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공부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저거죠 12번에 방탄 유리 자 방탄 유리라는 것은 보통 거기에 놨죠 접합 유리 여러 개별로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접합 유리를 갖다가 여러 합유리가 접합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러 장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화 유리 가지고 접합 유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방탄 유리예요 그래서 이제 총알이 이제 못 들고 가게 하는 거죠 그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13번에 이제 로이 유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이 유리가 제일 시험이 유리 중에서는 대장이에요 로이 유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회 때도 로이 유리가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이 로이 유리 개념은 뭐 지금은 기술력이 발달해 4계절 다 쓰는 것도 있고 제일 처음에 로이 유리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로이 유리는 사실상 오피스텔 빌딩이죠 보통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최근에 빌딩들이 외부를 유리로 조립 커튼홀이잖아요 유리로 외벽을 조립해요 그러면 여름에 태양빛이 비치면요 실내가 어떻게 온실이 될 뻔해요 더워 죽어요 완전 온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냉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로이 유리가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로이 유리는 자 보통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여름철용이 보통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름철용으로서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은으로 코팅을 해요 금속 중에 은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다중 코팅되기 때문에 색깔은 다양합니다 은이라고 해서 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태양이 이렇게 뜨잖아요 태양이 떴을 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열선 뭐 적외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열 적외선 이렇게 썼어요 원래 열선이라고도 하고 적외선이라고도 하는데 시방서에서는 그냥 열 적외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율은 높여야 돼요? 반사율 이 반사율은 높이고 그런데 이 들어오는 거 있죠? 들어오는 거 이걸 방사율이라고 해요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이 방사율은 낮춘 거예요 그리고 가시강선은 들어와야 돼요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이 가시강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방사율을 적게 해서니까 열 관류율은 낮춘 거죠 열을 적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열선 적외선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래가 건조되는 건 열선 때문에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균 소독 개념이 되는 게 자외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균 소독이 자외선이 비타민 D를 우리가 피부가 만들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받아야 돼요 자외선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자외선 파장 중에 290에서 320나노메터의 파장이 자, 금강선이라는 파장이에요 도로노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비타민 D를 형성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외선도 맞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얼굴로 집중 맞을 필요 없죠 골고루 피부로 맞아주면 돼 그래서 안 되면 비타민 D를 드셔야 돼요 햇볕 안 볼 분들은 그런데 실내에서 우리가 일광 요구원 하면 흡과가 없어요 창문 닫아 놓으면요 보통 유리를 만들 때 유리에 철성분이 들어가요 이런 흰 강도에 견디고 철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철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밖에도 있고 안에도 샤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자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약된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선 적외선 반사율을 높이고 이제 방사율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가시강선이 바로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이에요 밝고 어둡고 빨주노초 파란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시강선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 투과율을 높인 것이 로이 유리로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가 로이 유리에요 그래서 앞전에 로이 유리 찾는 걸 또 냈어요 자주 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성능 우수하죠 그리고 복총으로 제작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겨울철용은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코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내의 복사율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겨울철용이고 이제 사계절용도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어 272페이지 유리볼록이 나오죠 유리볼록 자 유리볼록은 투명유리를 어 거기 뭐 95mm 넓이 200mm 교육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중공보록 안에 내부에 어 70%가 저하공기는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단실 쪽이나 아니면 의원들 갔을 때 뒤에 벽을 벽면을 안 하고 벽돌벽으로 안 쌓고 대신 유리볼록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볼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유리볼록은 기억하실 것이 이거는 최강도 되지만 벽이잖아요 보통 어 콩 이제 벽돌이나 이런 걸로 벽을 쌓게 되면 우리가 최강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강 겸용 구조용 벌록이에요 겸용 구조용 벌록에 벽을 쌓은 거예요 벌록이 유리볼록이 됩니다 그럼 유리볼록이 존중 안에 70% 저하공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단일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 전도열이 보통 벽돌보다 4분 1밖에 안 됐기에 단일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유리 알아둘 것은 프리즘 유리 포도 유리라고 하는데 포도 유리 어 프리즘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즘 글레스 프리즘 유리 그래서 이제 포도 유리는 자 이 어 빛의 굴절 우리가 이제 굴절 시켜서 최강하는 용어로 쓰는 게 지하천 같은데 그러면 이 원래 프리즘이 빛의 굴절 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포도 유리는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설치 이제 격자 틀을 갖다 이렇게 설치해요 포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포도도 한 송이는 여러 개 알맹이가 많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제에 이제 격자 틀을 설치해 가지고 철제로 이제 격자 틀을 설치해서 이 안에다가 볼록 모양의 유리를 넣는 거예요 이 철제로 된 이 격자 틀에다가 여기에다가 볼록 모양의 유리를 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포도 유리예요 그래서 이 포도 유리가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어 바로 굴절 빛의 굴절 굴절 최강용으로 사용된 지 지하층 같은데 있잖아요 지하실 같은 데 지하실 이런 굴절 최강용에 굴절 최강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보통 포도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70 이제 시방서 개념상 간략히 보도록 합니다 시방서에서 그래서 이제 시공상 일반상에서 온 실란트 작업 자 실란트 작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죠 뭐 틈새나 이런 구멍에서 그걸 메우는 작업하는 것이 실란트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 저거 실링제락하죠 우리가 외부의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가 샜을 때 그걸 줄눈 처리하는 것은 실링공사 실링제락하고 실린트 작업은 이런 틈새나 구멍을 메우는 작업하는 실란트 작업이에요 그래서 상대에서 또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다섯 기준이 85%가 많았죠 그런데 이 실란트 작업은 90% 이상이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돼요 얘만 5%가 더 높아요 그리고 2번에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배수 구멍을 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샤시가 있을 때 물이 흘러나도 구멍 뒀잖아요 맞죠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구멍은 우리가 5mm 이상에서 두 개 두면 돼요 그래서 잘 모르면 구멍이 몇 개인가 모르면 우리 구멍을 해야되봐요 깃구멍 두 개 맞죠 콧구멍 두 개 이걸 기억하시는데 구멍은 두 개 이상이면 돼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세팅 블록은 쉽게 세팅 블록이라는 건 유리의 고임제야 밑에 닿으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임제가 세팅 블록이야 그래서 4분 1 지점에 각각 하나 설치해서 넣어주면 돼 그런데 닿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 그래서 이제 이 세팅 블록이 있을 때 이제 특히 반사유리 같은 경우 외부에 외부에 이제 반사유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을 조절해야 되거든 영상 왜곡이 되면 안 되니까 반사유리 설치 영상 조절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팅 블록이 이렇게 있어야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운반 및 보관해서 복청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 있었는데요 자 유리와 유리 사이 건조 공기층을 놓잖아요 그런데 복청유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20매 이상 적치는 무게 때문에 유리가 밑에 유리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20매 이상은 적치를 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절단적인 측면에서는 유리는 약간 짧은 지수로 절단을 하셔야 돼요 정확해거나 또는 길게 자르면 유리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리 절단은 약간 짧은 1.5에서 2mm 정도 짧은 지수로 절단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킷이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었죠 그래서 이제 게스킷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가스킷은 옛날 발음은 교수님들이 가스킷이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정확히 발음하는 걸로 제가 바뀔 거라고 해서 바꿨죠 과거에는 이 가스킷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다가 제가 어느 날 수업하면서 요걸로 아마 용어 바꿀 겁니다 다 바꿨어요 이제 혹시나 이걸 조금 옛날에 버릇이 나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공장에서 나온 이건 정형제품이죠 그래서 얘는 정형제품이에요 부정형이 아니에요 정형이라고 뭐 성형이라 쓸 수도 있고 정형제품이 된다는 점 그래서 얘는 부정형이 아니에요 자 부정형은 실링콘 같은 게 부정형이에요 액상으로 주입해 제가 모양이 다양하게 생기는 데 이것을 부정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개스킷은 이제 고무제품 그런 걸로 나온 거예요 공장에서 정형 형상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형제품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형이 없어요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1번에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것 개스킷 쓰고 다른 면은 경고하고 밀도가 높은 것 쓰라는 거예요 둘 다 밀도가 높은 경고하고 쓰면 안 들어가요 둘 다 부드러우면 잘 빠지고 그래서 하나는 부드러운 것 하나는 경고하고 밀도 높은 것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계속해서는 각 병이 약간 길게 잘라야 돼요 명심하세요 얘는 유리를 절단할 때 약간 짧은 지수로 절단한다겠죠 그런데 개스킷은 약간 길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갔다가 끼워놔야 돼요 만약에 모서리에서 먼저 끼워면 나중에 불균이 되죠 툭 튀어나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워나간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성 시공을 용이하기 위해서 보통 한 면은 우리가 계속해 한 면은 실란트 작업 때우는 형태가 메우는 형태가 작업은 제일 빠릅니다 사실 시공성이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5번에 유리의 설치 개념이 나오죠 유리를 설치할 때는 중앙에서 좌우 방향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돼요 만약에 좌우에서 중앙으로 하면 중앙에 풍압이 세 가지고요 바람에서 힘들어 깨지거나 사고 힘이 높아요 바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좌우 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가 주셔야 돼요 이거하고 같은 원리죠 우리 옛날에 간척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바다를 매립할 때 간척사업 할 때 양쪽에서 매우 오다 중앙에는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막 트럭으로 갔다가 바위 같은 분호도 막 바위가 또 내려가잖아요 유속이 하도 세서 그거 같지 그래서 좌우에서 중앙으로 하는 경우 유속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정주영 회장이 뭐 가지고 유조선에 있죠 배 있잖아요 다 된 침몰식에서 딱 어떻게 합니까 막아가지고 막아졌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에는 세지는 그래서 중앙에서 좌우로 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해서 단열 간봉 간봉 있죠 간봉은 중앙에 중앙에 있는 게 그게 간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분들이 있을 중앙에 이런 거 틀 되는 거죠 중앙에 이런 거 이런 걸 다 간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건 이걸 다 간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열 간봉 설치해야 돼요 에너지 절약상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PVC 제품이 이런 간봉을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단열 간봉을 써야지 알루미늄으로 간봉을 쓰게 되면 열 전도에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루미늄 간봉은 안 좋습니다 단열 간봉을 써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문제를 주의 열 전도에 적은 그래서 알루미늄 간봉에 취약한 단열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사용된 간봉이 바로 단열 간봉이 됩니다 그리고 로이 유리는 열 저개선을 반사한 은소제 토막으로 코팅했다 그렇죠 방사율과 열관리를 낮춰야 되는 가시강선 투과율을 높인 것이 바로 에너지 절약이 로이 유리입니다 그리고 배강도 유리는 플로토판 유리 연하점에서 700도가 가열했다 열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냉각식일 때 표면 냉각 공기협착식 표면을 20에서 60 이하 압축력을 갖게 한 거죠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서서히 냉각식이라고 했죠 찬 공기를 서서히 불어내야 돼요 그리고 강화유리는 급냉식해야 돼요 냉각 속도가 빠르면요 강도는 커집니다 기본 상식이에요 냉각 속도 열 처리한 게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면 강도가 세집니다 서서히 냉각하면 강도가 조금 강도가 조금 일반 이거보다는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팅 블록이 고임제라고 했죠 고임제고 그리고 이제 6번에 에칭이 나오죠 화학약품에 부식작용 응용 가공학유리로서 주로 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산을 유리에 뿌리면 산에서 유리가 좀 부식당하잖아요 그러면 에칭은 그래서 에칭유리가 장식용 유리로 사용하는 게 부식작용 해가지고 에칭유리가 이게 장식용 장식용 유리에 에칭유리가 간략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 깨지면 하죠 태양의 복사열에 열을 받는 부분하고 받지 않는 부분에 뭐가 됩니까 열을 받는데 하고 안 받는데 팽창성이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 깨지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열 깨짐이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강하유리 같은 경우 있죠 강하유리는 어 이겁니다 품질검사를 안 하고 보통 됩니다 품질검사는 비용이 너무 높아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강하유리를 저걸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량인 제품들이 다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피놀 나오죠 바탕유리까지 도달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피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쪽 도막이나 이런 데에서 피놀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바탕유리까지 도달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피놀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이번 시간은 유리공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망임유리 그리고 이쪽 복청유리 그리고 강하유리 배강도유리 그리고 이제 접합유리 있죠 그리고 로해유리 그리고 뭐 포도유리 프리즘 유리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요런 유리를 정확히 학습해서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어 시방서 관련된 것은 종합문제가 나올 때 지문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개별적으로 낼 땐 유리 쪽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어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 잠깐 휴식하고 뒤에 뭐 십장 뭐 수장공사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여기